자 이거 미드 자 워잉 가지마 워잉 막아주면서 승격파는 좀 일찍 써졌어 오 잘 썼어요 오히려 잘 승계되었어요 근데 갈렸어요 아 지금 1대1 졌어가지고 우디리가 이겼으면 둘 다 잡는건데 우디리가 못 이겨서 오 쓰레쉬 우디리 탑가요 타이밍은 좋아요 타이밍 좋아 치킨 다 빠졌어요 이송 장난 아니에요 피디리로 일단 때려주다가 스턴 넣고요 엘스니캐스터는 한박차 늦게 넣는 센스 일부러 좀 늦게 넣은거에요 이거?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200%를 썼어요 마치 민간의 뇌를 어 그리고 죽어요 어 우리가 너무 위험하죠 순경파 우디리 등장 우디리가 버티기 근데 스트레시 잡히구요 우디리 잘 버텼어 이런게 우디리에요 이렇게 사는거 그리고 아군 다 죽으면 안되겠죠 아군 다 죽구요 어 살았어요 우디리가 잘 버텼죠 그쵸 와 미국인 이상의 의미는 루시안이 와서 1대1 더 좋았다 더 좋았다 우디리가 해석을 하신 능력에서 자이라의 리스트가 아닌가며 아 도망좋아 뒤로 빠집니다 하하하하 일단은 저희도 태세전을 합니다 우디리 네 아 일단 뺏겼고 어? 설마 저기 전멸 썼으면 전멸 썼으면 진짜 연대 끌렸을텐데 근데 캐멘 썼으면 근데 캐멘 썼으면 우디리 물렸어요 솔란이 혼자 썼어요 이속 이속 개 빠른 근데 시선을 잘 끌고 있어요 지금 우디리가 수선을 뚫어서 수선을 뚫어서 살려주는게 아니라 원딜한테 배달을 줬어요 하하하하 스턴 오오오 생존 이야아 지금 보시면은 조건을 다 유일하게 하하하하 우르르 야이치 스파이놈 이렇게 이거때문에 앞으로 오면 쟤도 망하는거죠 이렇게 자 근데 잡히면은 전멸로 낚시하고 와 우리 하나 이야아 다른데가 있었어 우디리 이것도 못잡으면 노답 못잡았네 쿨차겠네 어 근데 민혁 이아 밝혀주고 민혁 이아 밝혀주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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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이었으면 음파 말리고 엘리스면 줄타기를 하고 카직 쓰라면 점프를 하는데 왜 너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냐 우디리야 하하하하 미신이었으면 음파 말리고 엘리스면 줄타기를 하고 카직 쓰라면 점프를 하는데 왜 너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냐 우디리야 네 저의 간식으로 다 이게 됩니다 네 빗돌박값 뭐하냐 너 이럴 때 하나씩 써야지 아 그럼 어 어 정조준 정조준 어 근데 정조준 오히려 빗나간거 같은데 자 근데 이거 잡혀요 잡힙니다 어 미리 올라가 있었어요 어 아 아 어디서 어디 아까 그냥 내려와서 때렸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쓰레시가 한번 딱 끌어주면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이 경기는 이게 반대였죠 잠깐만 이게 그러면 챔프의 문제가 아니라 스펠의 문제인가 음 음 음 미스텔 이기겠네 이기겠네 야 이거 너는 이기죠 이거 지면은 진짜 환불해야지 에 이건 이겨야죠 템도 잘 나왔어요 이거 같으니까 슬슬 미션 바꿀까요 음 트죠 2단위에 충격파 대박 아 그래도 그래도 궁은 뭐 잡히겠네요 그래븐 죽었어요 그래븐 죽었구요 기원을 늦게 썼죠 소라카가 네 랜턴 못 탔고 좋냐 시간 끌어주고 이즈리얼이 딜로트가 꽤나 긴데요 아 근데 사연성고 대박 사연성고 대박 사연성고 대박 자크 등장 아 이번 결전에서 확실히 느껴지는게 여러분 예 잭스 정글이 좋네요 네 이즈리얼이 전사하죠 이거는 못삽니다 잭스 정글이 잭스 정글이 어 어디래 우와 잭스 딜바 어 스턴 한 번씩 걸면서 빠지는 센스 충격파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몰라 이제 엘리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엘리전도 나올 수 있어요 몰라 막아야죠 빨리 막아야죠 잘 막죠 우디로 이런거 잘 막죠 우디로의 장점 네 잘 못 막네 자 이러면은 넥서스 밖에 없죠 우디로 죽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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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라당 아하하 하하하하 민혁이 발구 지나가 이거야말로 주작이죠 여러분 네 비끄럽다 진짜 당날개 닭발 닭발 발도 닭발이네 진짜 매운 닭발 퀄리티바 쭉 가면 이기죠 자 민혁 가면 돼요 썼어요 어디가 와아 전면 자 이쪽도 전면 사형 선! 고 지금이야! 그렇지 고! 잡았어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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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끝내자 너희들은 가 내가 처리할게 뒷처리는 내가 한다 그런거 없고 오 벌써 약했어 왜 웃기다 진짜 약해 빠졌어 아 이거 끝나네요 승리! 승리합니다 우딜가 이거를 망하냅니다